아 그리고 이제 문제의 생각과 어때요? 진짜 바닥하고 쫀득쫀득한데요. 아 바닥 같기도 하다.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기적들을 계속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. 우와 이거 봐. 작년에 잘못해가지고 우리 자멸동사 폭망했잖아요. 오리가 심은 곡식이 소리 잘하듯이 자라면 대박 날 것 같아요.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씌워서 저한테 대접하는 그런 언니가 있었고 그게 참 위로가 됐고 저한테는 다시 일을 설 수 있는 작은 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부부가 쉼터 같은 힐링 공간 같은 저희 집이 그렸으면 좋겠어요. 놀러 가야 되겠습니다. 네 언제든 오십시오. 비밀보도부터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. 비밀보도만 알려주시면. 비밀보도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. 비밀보도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. 비밀보도만 낯설 수 있는 mailing. 비밀보도. 비밀보게이션은? 비밀보게이션은? 비밀보도만아 배당에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확인하고 만채를 주kte 바로